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전세계의 신문들의 일면을 장식한, 헤드라인을 장식한 사진입니다. 이번 주는 그야말로 트럼프 주간인데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빨간 넥태를 매야 될 것 같아서 빨간 넥태를 매고 왔습니다. 미국 정치의 계절이 이제 완전히 들어섰는데 민주당 시즌이었죠. 바이든 시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당대회를 내는 공화당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시점이었는데 한 템포 빨리 트럼프의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유세 도중 총격을 받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슈 전체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됐죠. 정치, 경제, 사회, 할 것 없이 모든 뉴스는 지금 트럼프로 통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피벗에 대한 관심, 기대도 살짝 잊혀졌고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논란도 상당히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동안 범법자로 공격받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테러 피해자를 넘어 종교적 순교자, 박해를 받는 순교자가 돼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인식을 송두리째 뒤바꾸고 있습니다. 새로운 트럼프 월드가 가져올 변화를 중심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과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미국 대통령들 중에 여러 사람이 테러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그 전에 1865년에 링컨 대통령도 있었고요. 포드 극장에서 총격을 받았죠. 그리고 1881년에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도 있었고 1901년에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4명의 대통령이 현직 재임 기간 중에 테러를 당해서 임기를 다 모두 못 마치고 희생이 됐었죠. 반면에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행운이 함께한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1981년 3월에 워싱턴 힐튼 호텔 앞에서 총을 맞았지만 가슴에 맞았지만 바로 워싱턴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돼서 목숨을 건졌었죠. 그리고 38대 제럴드 포드 대통령, 이 사람이죠. 수차례 암살될 위기에 처했지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도 당선인 신분이던 1933년 2월에 총알을 다행히 본인 바로 옆에 있던 앤톤 서막 시카고 시장이 총탄을 맞고 희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말고 사촌 관계죠. 28대 시어도 루즈벨트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 1912년 진보당 후보로 나와서 연설을 할 때 총을 맞았지만 이 가슴에 있던 안경집과 연설문에 총알이 맞으면서 오히려 한 시간 동안 연설을 하면 상당히 주목을 끌었죠. 그때 목숨을 건졌습니다. 1972년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경선에 뛰어들었던 조지 월리스 당시 앨라바마 조지사도 청격을 받았지만 살아났습니다. 대신 평생을 하반신 마비로 살아야 했다라고 하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기 연단에서 유사를 하다가 430비트, 400에서 450비트 신문마다 달리 보도를 하고 있지만 대략 430비트, 한국 미터로 하면 120에서 130미터 정도 되는 떨어진 옥상에서 날아온 총알을 맞았는데 운 좋게 살았죠. 오른쪽 길을 스치면서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어떤 곳이죠? 바이든 대통령의 고향이자 미국 대선의 승패를 결정지일 경합주인, 대표전 경합주인.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펜실베이니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선의 승패, 향배를 가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 여섯 곳의 경합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경합주라고 할 수 있죠. 이 경합주에서 유사를 하다가 이렇게 다치게 됐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당히 몸값이나 주먹도로 끌고 있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가 어떻게 보면 럭키, 행운의 상징이 됐다면 트럼프의 이 주먹은 결집력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됐습니다. 연단에서 퇴장하면서 주먹을 불꾼지면서 파이시라고 싸우자, 싸우라고 외쳤죠. 이 트럼프 지지자들의 구호로 자리 잡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트럼프를 수식하던 인륙의사당 난임, 주동자다, 그걸 방조했다 이런 말들이 이제 완전히 거의 사라질 상황이 됐죠. 정치적 박해와 테러의 희생자 이미지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5일 미국 시간으로 내일부터 미국 미러키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미국 대선의 대표적 경합주죠. 위스콘신주에 있는 미러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전당대회에 참석해서 부통령도 지명을 하고 마지막 대통령 후보, 대선 후보 수락연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그야말로 지지층을 결집할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미국 온라인 매체의 악시오스는 뭐라고 했냐. 미러키에서 트럼프는 영웅이자 투사가 될 것이며 심지어 보금주의적 지지층들로부터는 거의 구세주, 메시아로 추앙받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대하는 것은 당연히 지지율 상승과 기부금, 정치자금의 급증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암살 시도로 인해서 물론 미수로 구셨지만 트럼프 지지층이 결집하는 건 이미 그런 움직임은 포착이 되고 있고요. 감지가 되고 있고요. 정치자금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베팅사이트 폴리마켓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을 암살 사건 전과 후로 비교해서 10%포인트 올라서 70%됐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다시 보니까 69 정도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하루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올랐다라는 거죠. 이게 곧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어떤 관심, 어떤 머니, 정치적 머니 이런 것들이 몰릴 어떤 전조현상이라는 거죠. 이런 흐름 속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이번 주 18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수락연설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졌죠. 지지율 상승폭과 기부금 증가 규모도 상당히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연설입니다. 이전처럼 대립과 갈등을 좀 부추기는 메시지를 낸다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지지층, 보수적인 지지층을 모을 수는 있겠지만 중도층의 어떤 부동층의 표심은 크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대신 대통합의 연설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치적 박해를 받고 테러의 희생양이 됐지만 합치고 단결하자 통합의 연설을 한다라고 하면 중도층도 흡수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정치 자금도 더 모일 수 있는 거죠.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테러를 당한 뒤에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와 짧은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주먹으면서 파이트 파이트 했지만 그 이후에는 갈등과 반목을 부추긴 메시지보다는 통합에 가까운 비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수세에 몰릴 수가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고령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트럼프의 지지율 상승세, 이러한 급등세는 곧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사태 압박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겠죠. 정치적으로는 트럼프의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뉴욕 증시에서는 온기가 7대 기술주에서 다른 종목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택 관련주도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죠. 지난주에 발표된 6월 CPI가 팬데믹 이후 거의 사실상 처음으로 월간 기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9월에 금리를 인하할 확률인 거의 90%를 넘어섰죠. 이런 상황에서 파월 의장은 어떻게 현재 상황을 판단하고 있을까요? 파월 의장은 15일 워싱턴 국제클럽에서 대담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6월 CPI를 단지 1개월짜리 지표로 보고 있을지 아니면 그래도 좋은 징조다라고 해석을 할지가 관심이겠죠.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방향이 하루 정도의 방향은 결정될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트럼프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편은 내지 않겠지만 머릿속으로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해 왔습니까? 파월 의장을 향해서 절대 대선 전까지 금리를 내리지 말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9월에 금리를 인하할 힌트를 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좀 더 중립적으로 아니면 좀 더 약간 톤다운한 얘기를 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고요. 파월 의장 외에 아드리아나 쿠글러 패드 이사, 크리스토퍼 월로우 패드 이사,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미셸 보면 이사 등이 16, 17, 18 차례대로 공개석상에 서고요. 다른 패드 인사들도 비공식적으로 어떤 여러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현재 상황과 지난주에 나왔던 CPI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패드 인사들은 인플레이션 CPI 외에 미국 경기에 대해서도 이번 주에는 평가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 16일에 소비지표인 6월 소매 판매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17일, 18일에 얘기를 하는 크리스토퍼 월로우, 미셸 보면 패드 이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16일에 소비지표인 6월 소매 판매가 나옵니다. 두 달 연속 예상시보다 낮게 나왔죠. 그래서 경기가 좀 식나보다 이게 곧 배드뉴스, 굿뉴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17일엔 6월에 미국의 6월 산업생산지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패드의 경기종합보고서인 베이지북도 17일에 나오고요. 경기선행지수도 18일에 발표됩니다. 미국의 경기, 특히 소매 판매를 주목해야 되는데 소매 판매와 베이지북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 경기가 조금은 식고 있는지를 이번 주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어닝 시즌도 계속 이어집니다. 한글마 홈페이지에 이렇게 잘 정리를 했다는데 그걸 다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대형 금융주의 실적이 발표가 되죠.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BOA의 실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빅테크 중에 넷플릭스 18일에 장이 끝난 다음에 애프터마켓에서 실적을 발표하고 ASML, TSMC 같은 반도체주도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17일, 18일 이렇게 발표를 하죠. 이 실적이 좋을지 안 좋을지에 대해서도 반도체주 관련주에 또다시 랠리가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피벗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18일 이번 주 목요일에 통화정책회의를 여는데요. 이미 지난달에 금리를 내렸죠. 그래서 당연히 이번 달에는 금리를 동기로 할 겁니다. 하지만 대신 라가르드 22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여는데 9월에 금리를 할 수 있다라는 힌트를 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이미 지난달에 인하를 했고 한 두 달 뒤에 또 인하를 할 건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시장에 관심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난달에 피벗을 했던 캐나다도 16일 화요일에 6월 CPI가 나오는데 이게 또 완화적 추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9월에 또다시 인하를 할 수 있을 어떤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리고 또 영국도 있습니다. 영국도 금리 인하 대열에 합리할 수 있을지가 관심거리인데요. 영국은 지금 첫 금리 인하 시점이 8월 초, 8월 1일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때 인하를 하려면 계속해서 인플레가 완화되겠죠. 그게 그 인플레 지표가 이번 주 수요일 17일에 CPI가 나옵니다. 2%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근원 CPI와 서비스 인플레입니다. 서비스 인플레와 근원 CPI가 특히 내려가지 않고 있죠. 근원 CPI는 5월에 3.5였습니다. 2%가 목표치인가 보다 좀 많이 내려가야 되겠죠. 전체 헤드라인 CPI는 2%인데 근원 CPI가 이때 아주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특히 근원 CPI와 서비스 인플레가 어느 정도 완화할지에 따라서 영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결정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캐나다, 유럽, 중앙은행, 영국 이런 들이 8월, 9월에서 계속 금리 인하가 될지 거기에 따라서 한국도 그 금리 인하 대열에 동참을 할지가 결정이 되겠죠.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트럼프 주간, 특히나 공화당 전당대회에 많은 관심이 갈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인해서 그것도 증시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9월 피버슬에 힘을 실어주는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었고요. 지난주 영상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얘기를 해주셨고 지난주에 CPI에서 주거비가 상당히 관심이었죠. 그런데 주거비가 월간 상승률 기준으로 해서는 상당히 완화됐습니다. 지금은 연간 기준으로 해서 아직은 5%대지만 그게 좀 더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어떤 내려갈 어떤 기미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드디어 주거비가 좀 완화될 어떤 가능성이 기미가 나와서 지난 다음 달에는 좀 더 많이 떨어지면 그게 헤드라인 CPI와 근원 CPI 완화에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제가 계속해서 지금 고용 실업률을 기준으로 해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3회 법칙, 3주를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었는데 3개월 이동 평균 간에 비교죠. 최근 3개월 이동 평균과 최근 1년 중에 가장 낮았던 3개월 이동 평균 간의 차이가 0.5%포인트 이상 나면 미국 경기는 그동안 침체에 빠졌다라는 게 3회 법칙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3월이 3.5였는데 이게 3.5 뿐만 아니라 7월을 포함한 7월이라고 하면 6, 7, 8 내지는 5, 6, 7 이런 식의 3개월 이동 평균의 기준이 현재 최근 3개월 이동 평균보다 0.5%포인트 정도 낮아야지 침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3회 법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렌스 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3개월 이동 평균 간의 비교입니다. 한 달치가 아니라 3개월 이동 평균 간의 비교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여러 외신이 3개월 이동 평균과 한 달치를 비교한 게 있고 3개월 이동 평균 간의 비교한 것도 있고 한데 정확하게 해서는 3개월 이동 평균 간의 비교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에 트럼프에 좀 더 주목을 해보면서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좋고 알차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